인공지능으로 움직이는 드론과 태양열을 에너지원으로 하는 드론 등 첨단 무인이동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드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7일까지 서울 여의도 정경련회관에서 2018 무인이동체 혁신성장대전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국내 31개 기관이 34개 부스를 열어 혁신적인 무인이동체 제품을 전시하고 관련 기술을 소개합니다. 또 행사에 참가한 중소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설명회와 함께 연구기관의 기술을 산업계로 확대할 수 있는 기술사업화 설명회도 열릴 계획입니다.